그럼 낮에 가면 한 11만 5천원, 11만 원 정도 값고 이 밤에 가면 25만 원이 값 부르는 값이야 100만 원에 값줘야 돼 그게 그거가 아닌가 한 번 하고 말 것 같으면 100만 원에 부르지 마 이건 이 맨날 걸로 분명히 내다고 했지 그러면 25만 원은 내가 이 정도면 딱 25만 원은 무라까지 따로 이 정도면 40만 원 이 정도면 40만 원은 그 날이 되잖아 그 날 밤에 자랑은 놈이 그 날이 되잖아 그 날이 되잖아 그거 나아 놓고 다 진질로 하는 거야 compliment Virg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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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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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